하스톤 방송하시는 프로게이머 트럼프 선수가 있어요. 그분이 유튜브 컨텐츠로 한 푼도 안 쓰고 처음부터 그냥 하스톤 습착해서 전설 찍는 컨텐츠를 하더라구요. 그런것처럼 저도 이제 그분이 하나도 안 쓰고 전설을 찍듯 저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트레이서 첨판을 찍고 나중에 랭크같은거 나오겠지? 거기서 한번 제가 다이아급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버아치 열심히 해야겠다. 우리 맘에 들어 오버아치 게임 자체가? 트레이서도 맘에 들고? 디바도 맘에 들고? 아 디바 너무 귀여워. 허리를 숙이고 게임을 했더래요. 허리가 아프네. 트레이서 성대모사도 연습을 하는걸로 얼마나 음을 펴야 되지? 아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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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제가 아까 소로자 67 아아 67 76 타지는 분한테 배운걸로는? 여기서 숨어서 공격하는거 이거 제가 또 배웠지 않습니까? 배웠으면 모아야된다? 써먹어야 된다. 일단은 여길 보지 맙시다. 왜냐면 여기 있는 애들은 날 안봐 어차피 나를 나를 나 쪽으로 오르는 애들만 모아 숙여서 이쯤에다가 야 이쯤에서 반응은 못해 이쯤에서 반응해야 돼 이쯤에서 반응해야 돼 자 쟤 간다 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아 아직 안나왔어 아직 안나왔을 뿐이야 제나타 있다 제나타 제나타 보였죠? 제나타는 저의 아주 맛있는 어어 제나타씨 보고싶었어요 핏 채우고 아이씨 나도 킬 올릴 수 있었는데 어어 이 시키가 어디서 가면 지금 뻑치기로 하고 있어 숙여한테 지금 어? 제나타 나왔죠? 아 제나타 궁이 벌써 나와요? 제나타 잡아야죠 있으면 피 찾는게 아니라 그 피 달기 전 전의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피가 되돌아오는거죠 복구되는거죠 피가 닿았던 피가 복구된다 채워지는건 아니고 그니까 힐 힐은 아니고 안녕하게 리스토어 에 개념으로 아아 총알 없어 총알 없어 아 총알 관리 너무 힘드네 이거 왜 안죽니? 왜 안죽니? 이거라도 막아라 왜 안죽니? 저도 사실 잘 몰랐었는데 해보니까 피가 차더라구요 미안 안녕 오빠 야 야 우리팀 잘하는데? 저기 지금 나오지 못해 호심 들어가야죠 또? 아 나와네? 아 나와라 좀 얘들아 이러다 또 한방에 쭉 밀린다 이제 우리팀이 오는데 시간 걸려가지고 아아 키를 먹었어야 된다 왔어도? 아니지? 평화로운 시간 아니야 이쪽 아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어 얘가 일로 오면 안되는데? 못 막을 텐데 저거? 0 잔 얘기해야 된다 제발 제발 한번만 나에ke 기적 가 Els 안 먼 relieved 어? 어? 트레이서 소리 지낸거 봐. 아 진짜.. 아 진짜 웃긴다. 어? 어? 안녕?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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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능했어야 되는데. 아.. 엉뚱하게 저걸로 죽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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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시메트라가 있어서 밀리진 않을거 같아. 아? 몬 렉? 몬 렉? 몬 렉이죠? 어? 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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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그만! 열반에 오르시죠! 아 안잡혔어. 또 죽었어. 아! 아! 은 메달이다. 아! 은 메달이다. 플레이오프 게임 이건 진짜 시메트라가 잘했다. 시메트라라는 캐릭터를 보는 것 자체가 잘한 것 같아.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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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떻게 저걸로 3키를 본게?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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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헥!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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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 킬수가 점점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은 확실히 그... 총 쏘는거 정확도가 조금씩 조금씩 오르고 있다는건 느껴지네요. 좀 더 올라야겠죠. 제가 한참 멀었어요. 아이 포로님 그거 그렇게 맨날 확인하고 이러면은 병생겨요. 병생겨. confusyal 하루에 한번만 확인하세요. 번궁 아 못 바꿨구나 잠깐만 왜 내가 내 채널로 안 들어가지지? 어? 이렇게 트위치 트위치 바꿨어요 제목 트레이스텍 천판 찍사로 천판 금방 찍을 것 같네요 저 벌써 병 생겼어요 좋지 않습니다 마치 그거는 왠지 그거 보는 것 같다 짝사랑하는 애한테 문자 오기까지 기다리는 거 아 오버워치 버그가 있네요 아 무슨 소리입니까 모든 게임에 다 버그가 있습니다 리자드도 버그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나마 좀 버그 적은 걸로 유명한 거는 그거 스팀게임 아 그니까 스팀게임이 아니라 벨브 회사 측 게임들이 좀 버그가 좀 딱 좋다고 얘기는 되는데 어때요? 어? 이거 오른쪽 클릭 누르면 유명하네? 나 몰랐어 나 항상 쉬프트로만 하고 있어가지고 아 큰일났다 잘못 들어가 맞아 맞아 아 진짜 큰일났다 말렸네 이번에 없지 최게 한명 있거든 쟤는 어차피 뭐 46천만이요? 뭐..뭘 했길래 46천만이 끝나요 이 맵이? 하나무라가 그렇게 가능 그게 가능한 맵이야? 버그인가? 윈스턴 6마리로 막 달려가는 건가? 야 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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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밭이다 잠깐만 닌자가 왜 이렇게 많아? 야 닌자 5명이야 트레이서가 닌자한테 별로 그게 안 좋아서 상성이 조심해야되요 온다 일로 안오네? 안오네 헤헤헤 때리고 싶지 네 끝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큰일났다. 도망치기 생각해야죠. 그러면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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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아이고, 아 저거 나 저거 제일 싫어요. 겐지 이 스킬이 쓰면은 총알들 다 튕겨내면서 튕기기만 하는게 아니라 그걸 다시 적을 맞추거든요? 그.. 그거랑 오마주인거 같은데? 그.. 스타워즈, 스타워즈의 애들이.. 오와우 예아! 맞추기야! 이야! 스타워즈에서도 그 광선검으로 총 막으면서 그거 튕겨서 적을 죽이기도 하잖아요? 그거랑 약간 좀 오마주인거 같기도 하고 아하! 킬 얻어먹기! 아하! 킬 얻어먹기! 아 총알 관리가 진짜 힘들다 이거. 지금 관리를 못하는 것 같아. 피했죠? 저건 잡아야되는데? 아 이거 조심 딱 통치기! 제거 어? 벌써 또 먹히고있어? 왜케 쉽게 먹혀? 어어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니 뭔데 벌써 이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잇! 이건! 아잇! 이건! 아 막아야되 이거 막아야되 막아야되 어쩔수없어! 아아 잠깐만 잠깐만! 이거 윈스턴... 윈스턴으... 윈스턴으로 막으면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쟤네 왜저래? 왜저래! 잠깐만 X2 아 잠깐만.. 아휴 너무 힘들다 아니 쟤네 피도 많아가지고 애들이 이씨 1차를 이렇게 빨리 내준 게 문젠데 아 너무 쎄 야 저 딜 봐 아 한방에 그냥 찌! 쎄 오호우우우우 한방에 죽었잖아 한방에 야 겨우 어떻게 막았는데 지금 아니 모기가 지금 목이다 퇴생나게 몰이다 위로 올라가네 그냥 오예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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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왜, 나 왜 멀티킬? 나뭇단인데? 한 놈 있거든요? 내려왔다 어디갔네? 아까 어디갔네? 아까 나 안다 고래 잠시만 뻥 야! 요! 야! 야! 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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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야! 야! 요! 그래도 은메달이다 쟤는 얼마나 얼마나 더 해야지 은메달단을 못해? 귀 너무 아프세요? 제가 소리 질때 소리가 너무 큰가요? 저는 제 목소리가 작게 나오게 해서 뭔지의 심각성을 잘 몰라서 저거 죽여야돼 저거 아무리 너가 이뻐도 넌 죽어야 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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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베이스 베이스 뭔가 이상한데? 느낌이 안 좋아 느낌이 안 좋아?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아 뭐가프다 소리가 지르니까 약간 콩 애들이 아래에선 안 오더라고 이쪽으로는 죄다 사실 위기로 해서 올라와가지고 야어씌 씨 궁 두 명 용지 쓴 거 봐 기다려봐 기다려봐 뺏고 하고 체력 먹고 저 윈스턴 내가 잡을 수 있거든요? 채우고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나도 회를 줘 돌아갑시다 돌아갑시다 돌아서 지치기 한 번 하죠 이거 애들이 올 수도 있다는 문제인데 되게 나쁘지 않아? 이렇게 봤고요 봤어요? 이게 바로 이게 바로 트레이서입니다 아 못 잡았다 못 잡았을 텐데 나 지금 물 올랐어 죽었다 오케이 예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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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해요 다시 올라가고 어 룸메 왔다 안녕 석배인 온다 어 풀랐다 석배인 잠깐만 나 뭘 하는지 안 들려 아 아 모기다 아 모기 위 석배인 모기가 움직여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괜찮다 끊고 야 이거 진짜 내가 진짜 석배인아 나 지금 프로게임 할까봐 흠 이거나 먹어라 큰일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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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고 잡고 야 이거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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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다다다다다다다 삔 나 지금 너무 잘하는 것 같아 나 나온다 이내 영기 좀 들어 나홀거야 왠 거 굿 엑 공구 미 여기 아니 엑 봐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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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잘했다고 또 뽑아주자 어? 나 이제 공부의 길을 잡고 나 그거 하고 있잖아 지금 갈라 해도 일어나니까 노래 3시 저러가지 나 정했어 힘들어 운접이랑 동작을 해봤네 자 포로니 동작을 한 번 해보겠는데 오 잘못했어 트레이스? 트레이스?